룬어 그리스님과 함께 오늘도 생존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벨이 18짜리 아 나갔네 레벨은 어떻게 떠올라 떨어지는거지 서바이벌 랭크 그니까 말이야 어 됐다 아 왠지 몬스터 레벨 개높을 것 같아 이거 완전 완전 발리는거 아니야 어 아까판과 마찬가지로 어 이번에는 룬님을 제가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해야 되지 구하다가 다 같이 주는거 의미 없어 아 구해서 탈출하는 스토리로 가겠습니다 구해서 탈출하는 스토리로 해야지 예예 알겠습니다 본인도 좀 부탁드립니다 구해서 다 요단강 가면 그게 무슨 의미야 그렇습니다 구하래를 구하라를 구하라 조많을 구하라 조많을 구하라 나 큰집 근처에 있어 어 보인다 엄청 큰집이네 거기 뭐 어떻게 뭐 없지 나 지금 그 옆에 큰집에서 어 이쪽에서 나 지금 발전기 돌리고 있어 아 그래? 어 발전기 돌리는 소리 났네 어? 방금 심장박동 소리 한 번 났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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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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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이쪽으로 본다 이쪽으로 본다 어? 어 시발 어어 미안해 어 욕해서 죄송합니다 네이스 스타터의 위험을 보여주는건가? 형 거기 있으면 빨리 도망치는게 좋아 지금 안에서 돌리고 있지 아냐 아냐 밖에 밖에 아 여기 누가 또 안에서 한 명 돌리고 있거든 어 오케이 어 여기 온다 넌 넣은 것 같은데 이거? 어 오케이 형 바로 앞에서 돌리는 사람 있어 내가 도와줄게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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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너무 잘 보이는 것 같애 흠 좀 옆으로 빼봐 똥 좀 바치자 다시 가자 다시 가자 나 싫지 언니 언니 저 맘에 안들죠 아냐아냐아냐 둘 중에 두 명 다 걸리면 한 명은 살아야 될 거 아냐 언니 저 싫죠 싫다니 아 진짜 치킨은 반말이야 어디서 반말이야 됐다 나이스 티티티티티 야 이거 거기다 덫 설치하는 애 맞나 보다 어 그러네 바닥에 덫 있네 방금 덫 있었다 덫 잡히면 솔직히 덫을 상대하기 좀 애매해 잡히면 잡히면 덫이 좀 귀찮긴 해 나 버리려고 딱히 보험 든건 아니야 알았지 나도 응 어 뭐야 사인 똥똥똥 똥탐 응 근데 의외로 우리 애들 한 명도 칼빵을 안 먹고 있다 그니까 근데 우리밖에 못 갔어요 어 일정 어 쟤네들 지금 다 똥싸고 있나보다 어 잠깐만 여기 저 점점 더 커지 잠깐만 왜 점점 왜 점점 더 커지냐 발 앞에 있나보다 어 어 어 어 어 어 오 쉐터 야 움직이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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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야 싸던 똥도 끊어 어디서 어디서 어디다 설치했어 덫 어 글쎄 이 근처인데 왜 왜 그 해제하려고 해제해야지 빨리 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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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죠 오케이 됐다 저거는 소리 안나겠지 아 하나 누가 해냈다 소리 났어 너 저 발전기에 걸렸을까 오케이 확실히 두리돌리니까 빠르다 발전기고 나발이고 뒤만 보게되네 어 나도 뒤봐야지 어 뒤만 봐 자 오오 와 나 틀린줄 알았다 오케이 좋았어 한기남았네 아까 저기 살인마쪽으로 가자 살인마쪽이 아마 다시 절로갔을꺼야 어 애가 왔던데였기 때문에 아까 지하인가 설마 야 지하다 야 지하다 지하 난데 발 밑에 조심해 발 밑에 어 어 어 지하로 끌려가면 안 되지 잡혀도 지하 근처에선 잡히면 안 돼 솔직히 게임 당연히 무섭죠 이거 사람 죽이는 게임이에요 어! 잠깐만 오른쪽에 한 명 우리 사람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우리 여기 숨어있자 쟤 애들 보고 하게 만드자 우리 숨어있다가 하게 딱 하면 바로 문저부터 막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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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씹냐 같이 어 기모찌 근데 분홍색이니까 내 뒤에 숨어있어 나 여기 거의 나 지금 보호색이네? 어 보호색이야 보호색 나 덮어 너무 입술 가까이 좀 내지마 더러우니까 어? 아 덫 해제하는 소리 아니야? 그런거 같은데 아 참고로 여자랑 뽀뽀하는게 더럽다는게 아니었어요 저 여자 좋아합니다 어 누가 한대 맞았어 남자랑 뽀뽀할까봐 그런얘기 한거에요 지금 누가 걸렸다는건 여기가 비었다는거 와 근데 돌렸네? 아 거기 아 여기 돌렸구나 어 누가 누웠다 저 끝에서 누웠다 저 끝에서 빨리 빨리 이 근처에서 이 근처에서 찾으면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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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나? 없나? 발전기 없나 발전기? 가만있어봐 어 여기서 왠지 한시 방향으로 개 멀리가면 있을거 같은데 왠지 쟤가 누운 자리에 있을거 같아 그럴 수도 있지 어 미안해 잠깐만 아 형 진짜 어 미안해 잠깐만 제발 비지 아우 나 진짜 아 형 저 착신하니 울리지마자 한명 지금 매 지금 개 지금 뜯겼잖아 지금 죽었잖아 지금 매달렸잖아 어 진짜 또 핸드폰 벨소리 좀 제발 좀 바꿔 진짜 어 제발 저거 진짜 디올 착신하니네 저거 어 여기 찾았다 찾았다 오케오케오케 네 죄송합니다 방금 저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 친구 없다메 어 친구한테 전화왔네 친구 없어도 컨저링 못본다메 컨저링 이제 못보면 안됨 빼박 어 남자랑은 이제 남자랑은 밖에 안나가 남자랑은 안에서 뭔조리하여 남자랑은 놀러안간다는거지 오케 가자 친구 구하러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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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덫 걸렸어 누가 여기다 덫을 만들었냐 이 개같은거 이쌍 아 빨리 어 잠깐만 도망가 어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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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 양키가 막았어 한쪽구석 막아가지고 저기로 밖에 갈수 밖에 없었어 내가 지가 미안해가지고 살려주네요 어 근데 저 외국인친구 못살릴거 같애 어떡하지 아 오늘 컨셉 오랑캐의 정인데 한국의 정 아닌데 선택과 집중 하 한국인 어 뛰어가도 늦을거 같애 한국인의 정 한번 가 어 죽겠다 어 근데 저 근처에 있을텐데 한대 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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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칼질이 없어 칼질이 없어 칼질이 없어 칼질이 없어 칼질이 없어 어 얘 너무 잠깐만 여기 여기 바로 옆에 있어 바로 옆에 바로 옆에 어 근데 얘 너무 멍청한거 같은데 이거 지금 들킬거 같은데 바로 앞에서 이런단말이야 칼질하고 있었거든 쟤한테 걸려있던 애한테 칼질하고 있었어 어 뭐야 열렸어 나가나가나가 형 나가나가 오 게이드? 이상한데? 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온다 형 이거 입이 막혀 입마케 양키 양키 Naz их đây Brittany 아 내쪽에서 나오네 나 그와중에 양키 죽이려고 내가 이블박하려 그랬었는데 prendически 양키 해 pigelov 아 그러네 아 들어왔어 옆에 있네 아냐아냐 한 명 없어 한 명 밖에 있어 아 저 밖에 있어? 진짜? 어 그러네? 그러네? 못들어왔어 지가 문 열어놓고 어 지가 문 열어놓고 왜 못들어가 얘는 아니 지가 농락하려다가 얘 반대쪽 입고 여기로 가는거 같다 내기할까? 야 얘 얘 살아 내가 어떻게 얘 땅굴 찾고 있는거 같은데? 그럴리가 화면이 약간 밑으로 보고있잖아 얘 지금 그렇긴 한데 어? 왼쪽에 아 땅굴이 있었네 왠지 저 식고수였네 식고수 물이 문 열어두고 지는 땅굴로 갔어 진짜 식고수다 어 야 상대는 뭐야 이거 독일이야 뭐야 이거 어 4000점 게이드 아 진짜 재밌었다 역시 생존 게임은 언제나 꿀잼이야 음 태꿀잼이지 이제 레벨 6 됐다 형 캐릭터 레벨 몇지야? 8 되게 높네? 인놈을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음 닉티님 별풍선 한개 고맙습니다 업그레이드하고 다음 게임 갑시다 오케이 갑시다 아 나 크라시 들고 싶은데 툴박스 꺼내는거랑 이건 뭐야 클리어 리어전트? 리어전트 시작할때 쓰는걸걸? 아 아 이게 안개 보이게 하는건가보다 이거라도 하나 사야겠다 나 우리팀을 위해서 희생하겠어 돈은 돼 이거 사면 그거 아니야 다음판에 이제 그 소모템 상대가 안개 보여가지고 안개 잘 안보이는 그거 아니야 안개 쪼끔 나오는걸? 아무튼 시야가 좀 적어지는거잖아 아이고 갑시다